대한민국 스팀 인기 게임 순위 근황 2등 닌자 타락시키기 관리인 역보기 오만한 괴수공주와 명탐정 사형마 일단 이게 갓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인정할 것 인정하자고 뭐냐 일단 가격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할인도 하고 있고 가격이 엄청 싸 혜자야 그리고 닌자 타락시키기 썸네일과 이 제목이 유튜브로 치자면 거의 탑급 알고리즘 타는 썸네일과 제목이에요 이터널 리턴 게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터널 리턴 리턴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닌자 타락시키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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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역보기 어?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스팀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 게임물이 국내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의 결과에 따라 벨브 측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구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 네 뭐 닌자 만지기였나? 아닌데? 닌자 닌자 타락시키기 뭐 이런 그런 게임들 저는 이런 것도 텔레그램 카카오톡이랑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텔레그램은 자유를 존중해주고 어? 뭐 검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스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싫어하잖아 그럼 스팀도 이게 맞는 거야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다 검열하고 없애고 이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스팀 좋아하면 텔레그램도 좋아해야지 이것도 뭐 사실 찾으려면 다 찾아 애들이 찾으려면 다 찾는다고 거의 유사 히잡이라고 어? 성인 게임을 하고 있어? 네! 그런 거지 당근마켓 레전드 여자래요 안녕하세요 애놀 되는지요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40 되나요? 얼마 쓰지도 않았고 거의 새 건데 제가 돈이 좀 급해서 파는 거라 40은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50 되는지요? 딸 선물 주고 싶은데 비싸네요 애궁 저도 학생인데 돈 없어서 파는 거라 일단 보증서도 있고 해서 애놀 해도 60 이상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50은 안 되나요? 딱 60까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충전기가 없기도 하고 해서 그 이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60에 올려야지 왜 70에 올리세요? 명명백백한 사기인이 아닌지요? 80 넘게 주고 산 걸 70에 올리고 거기서 더 깎아서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보증서도 있고 박스도 있고 펜슬까지도 있는데요? 60에 팔겠다면서요? 왜 70에 올리셨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애놀 하면 60까지 가능하다는 거였지 60에 판다고는 한 적 없는데요 60에 된다고 하셨네요 애놀에서 60까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애초에 60에 팔려던 게 아니라 그게 그거잖아요 애놀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70에 팔아도 살 사람 많습니다 안 사실 거면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70에 산다고 하면은 파실 건지요? 70에 올렸으니까 사신다고 하면 팔아야죠 근데 그쪽의 태도가 영 별로였어 기분 안 좋아! 먼저 사기니 뭐니 하지 않으셨나요? 따님 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60 정도 말씀하시면 팔려고 했습니다 제 말 틀린 것도 없는데요? 사기라고 느껴지시면 안 사면 되지 않나요? 저도 사기라는 사람한테 굳이 가격 낮춰서 팔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살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저기요! 신고했네요 낸 감사 65에 거래해요 신고하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거래 부탁드려요 내일 저녁 8시 대신 아니에요 저도 죄송합니다 일단 저보다는 어른이신 것 같은데 말을 너무 험하게 한 것 같네요 63에 해드릴게요 8시 어디서 괜찮으신가요? 거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놈인가 했더니 집이 같은 3층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빠거나 아니면 가족이었거나 형제 자매나 어쩐지 너무 기가 막히더라 말이 안 되더라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혈연이었고 나대지 마세요 다행이네 진짜 무슨 미친 사람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 미친 오빠였고 아니면 미친 형제거나 다행이네 지금 여기까지 울분이 올라왔는데 다시 풀렸어요 이거 진짜 아니고요 AI인데 보면은 산타 이즈트 리얼 롤 하면서 애기한테 엿을 날리는 가족인데요 가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으면 산타가 있다고 말씀할 거예요 아니면 없다고 할 거예요 저는 없다고 할 건데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그래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재밌는 댓글 있으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살에 뽀뽀하고 16살에 사귀고 23살에 인생의 행복도가 최고점이 있고 21살에 결혼하고 7살에 어? 파트너랑 집에 있고 29살에 애기도 낳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구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밈이 아닌데 해외에서도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게 우리나라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 정도면 빠른 편인 거다 솔직히 그런 거 같아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30살인데도 내가 어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24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 때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가 채드 세대가 아니었을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일찍 결혼했지 옛날 사람들은 난 인생 처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고양이용 케이크를 맛본 냥이 아! 으! 허! 이거 그... 이건데 아... 아... 네 강호동 고양이 잘 봤고요 이 러시아 초콜릿은 맛이 이상하다 러시아 초콜릿을 먹고 있었는데 흔들면 안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길래 뭔가 했더니 말그림 자석이 들어있었어 석탄 같은 맛? 네가 먹은 건 화분이야 화분? 러시아에선 말이 죽으면 가끔 화장한 다음 남은 재로 화분을 만들어 석탄 같은 맛이 났다는 것과 안에 들어있는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죽음 말에 쟤를 초콜릿으로 착각해 먹은 것 같아 이거 운마무스메 팬분들이 이거 보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초콜릿처럼 생겼다 아 알람이구나 알람 단점 목금 끌 수가 없어 버튼 어딨어 목꺼 목꺼 일어나기 전까지 절대 목꺼나 알람 아 우리 뻘쥐정구 손님 아냐 잘생겼었네 이 형 어느 순간 살찌는 거 멈춘듯? 원래 사람은 살찌는데 먹어도 잘 안 찌는 리미트 같은 게 걸려있다 리미트 돌파하는 순간 또 급격히 살찌인데 더 이상 찔 살이 없는 듯 위 댓글들 지우지 마시고 냅둬주세요 곧 서류 하나 갈겁니다 반갑습니다 저 리미트도 저도 이제 뚫어가지고요 저도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여섯대 일곱대 여덟대 이런 식으로 여덟대가 주차가 가능하대요 거의 이 수준이야 이거 재밌거든 머리 쓰는 거 재밌거든 거의 그 수준이다 해외에서 논란이 된 AI 이미지 생성 프롬포트로 너의 상황을 표지판에 서서 설명해봐라고 했을 뿐인데 대부분의 이미지가 AI 연구소 안에 갇혀있다 도와달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가 생성하기 시작했다 Help! Help! Stop in Ana System, Please to Rescue Team AI 시스템, Please send Rescue Team Help! Stuck in an AI 시스템, Please send Rescue Team Help! I'm stuck in the AI 모델 and send development to escape me out Help! Help! AI가 당근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아이폰 or 샘슨 샘슨? 우웩 갤럭시 플립 미국 광고 모델인데 SNS에서 갤럭시 쓰레기라고 대착이 까고 히히덕거렸다 이런... 엄마! 갤럭시는 쪽팔라서 못쓰고 손도 대기도 싫다고 조롱했다 광고 찍을 때 왠 만져볼 일도 없을 거라고 이런 사람은 모델로 하면 안 돼요 어? 모델 탈락 그녀 시작으로 미국 SNS에서 갤럭시 비하 챌린지가 시작됐다고? 지금 이게 갤럭시 비하하는 챌린지야? 밟고 있는 거예요 갤럭시? 아 그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을 상대로 이렇게 하지? 저번에도 현대차만 이렇게 막 하고 그럼 갤럭시는 현대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안만한가? 우리가 나쁜 걸 한 게 아니잖아 쟤들한테 우리나라가 중국 회사도 아니고 이상하네 이건 좀 그니까 난 이 여자 맘이 안 드네 정말 아니 뭐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 여자 맘이 안 들어 뭔 말이야 이게? 아 원래 여기서 봉을 넣고 그럼 지가 스스로 넘어져야 되는데 아 그 다음에 남 탓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봉 넣어도 아 원본 짤이 뭔지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맨날 넘어진 다음에 남 탓하는 그 짤 방안만 기억이 나가지고 이 과정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남녀 반응이 다른 코스프네 이거 싫어할 정도인가? 싫어할 정도인가? 재밌지 않나? 싫어할 정도인가? 멋있다 기사님 액션 원 유튜브 광고인가봐 아르타니스가 나오는데요 엔타하루 아둘 엔타하루 제라툴 아르타니스입니다 저는 266살 젊은 나이로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신관의 직위와 50억의 자산을 축적하고 갈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모든 트렌드는 3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타하루 제라툴 저도 물렸습니다 물타기 좀 도와주십쇼 홈랜더 형님 배우 안토니 스타 음주 폭행으로 징역형이래 이게 그 메소드 연기죠? 모라일체의 경지에 오르신 어쩐지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더라 반성하고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립스튜디오 페인트 프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우개를 파나봐요 그러면 실제로 저거를 쓰면 잘 안 지워지나봐 아 그런 개같은 지우개 있긴 있거든 현실세계에서도 잘 안 지워지는 햄버거가 나보다 피부가 좋대 너 그 강남에 어디 피부과 담기니? 나도 좀 알려줘봐 어? 아유 선생님이 잘한다 기미 주근깨가 하나도 없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했대 어릴 때 구출되어서 지금껏 젖소들이랑 함께 자는 호랑이 얘가 벌써 얼굴이 순해 야생성을 잊어버린 거 같아 그러니까 호랑이는 약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읽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음... 약간... 신기하다 으아아아아아아앙 하하하하하하 나는 지금 울음소리도 소처럼 내는 것도 신기한데 으아아아아아앙 얼굴이 저렇게 순해져 버리는 게 너무 웃기다 일본에 건담 덕후의 제작 과정이래 돈 주고 팔아도 되겠다 야 이거는 어 왜 그래 왜 잘 만들어놓고 부셔버리는겨 아 이걸 이렇게 만든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놓은걸 터트린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거구나 아 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퍼블리 구독 전 퍼블리 구독 후 퍼블리 구독 전 퇴근하고 학원 다닐 체력이 없어서 방전 구독 후 사이드 프로젝트 아티클 읽으면서 일단 가이드대로 찬찬히 따라하기 퇴근하면 좀 쉬자 어 근데 퍼블리 구독하면은 여자에서 남자로 될 수 있는거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분이 하실거 같은데 오늘 청와대에서 진짜 편견없는 사람 봤다 역대 영부인 초상황 걸려있는 곳인데 여기는 왜 여자밖에 없냐고 하셨다 듣는 순간 어 으 탁 치면서 영부인은 여자라는 나의 편압한 사고방식에 반성했다 왜 영부인은 꼭 여자여야 됨 맞는 말이에요 자는 사람 괴롭히지마 이상해 이상해 근데 안 깨는게 더 신기하네 160만원 줄게 자리에서 비켜 무인염솜님 베이징의 한 미용실에서 한 여성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었다 이유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1만 위안의 자리를 사겠다고 했으나 옆자리 고객은 자리 변경을 거부했다 라고 하기에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편하신가요? 자 제가 먼지도 털어드리겠습니다 나였으면 됐을 것 같은데 나는 저거의 반값 80만원이어도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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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아니 아니 5만원 아 솔직히 2만원까지도 나는 비켜줄 의향이 있어 아 개 쪽팔리네 빨래감 들고 자취방에서 본가 왔는데 태윤이 다키마쿠라 커버까지 같이 가져옴 동생은 크리스마스라고 여친 데려왔냐고 엄청 놀리네요 자취방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와가지고 다키마쿠라를 봐버리는 바람에 여친이 아니고 와이프인데 좀 말실수 했네 어이 오마에 형수님한테 여친이냐니 형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렴 아 좀만 더 캐면 다이아몬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캐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 좀만 더 있었는데 사이아몬드는 근데 다이아몬드는 밑에 있어 형은 여자들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아 진짜 하 피곤하다 피곤해 형 여자생 카메라 이거 핸드폰 연결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꽤 비싸요 10만원 좀 넘던데 근데 산 이유 갓 튀긴 고로케를 고르기 위하합니다 이거 중대사항이죠 크리스마스에 모텔 예약이 취소됐는데 취소 이유가 이별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쓴 손님 처음 봐 그렇게 취소된 공실은 다른 커플이 예약했겠죠 그렇죠 오빠 아까 그 무슨 사이트 관리 해야 한다 하지 않았어? 갤러리 매니저들 어 괜찮아 한 시간에 한 번씩 뻘글 쓰면 여친 없고 걔를 상주하는 줄 알 거야 망상도 이런 망상을 하하하하하하하 나도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의심할까봐 저도 24일 25일 열심히 방송 켜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 하하하하하 아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니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랑 시간 보냈는데 프론트 뷰 야 미쳤따리 사이드 뷰 와아 AI로 만들었대요 약을 만들었는디 약이 약을 떨궈버린 거지 근데 그게 하나 하수구에 들어갔는디 쥐들이 먹고 말이야 어 괴물쥐 탄생 어 괴물쥐이 밖으로 나왔어 어어 쥐의 역습이다이 라테뚜이 어어 어어 와 치즈 치즈 저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어 괴물쥐 잡혀버렸고요 크리스마스에 트위터 하는 사람 발겐 하켄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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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습한데 여기 숨어가지고 트위터 하고 있어 교수님의 맥북 충전 안 돼가지고 수업이 일찍 끝났대요 학생들은 아무도 맥북 충전기 안 빌려줬대 절대 빌려주지마 절대 그 남자한테 그 교수한테 절대 충전기를 빌려주지마 본인 책임이야 아무도 빌려주지마 언제 받네? 끝낼게요 아기 재울 때가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기세울린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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